음악 종목은 많지만 좋은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네 박자 종목이 찾아 드리죠.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수익을 주십니다. 지난주 똑같은 시간에 종목을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미스터블루가 어느새 13.7%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만 원 주셨는데 코앞까지 왔습니다. 수익 실현을 미리서 할까요? 아니면 더 가져갈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황맥기가 포착한 맥점, 그다음에 또 코로나 반사기까지 기대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거의 쉼 없이 한 13% 달려왔는데요.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답을 드린다면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바닥을 완성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워낙 급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음선이 나왔어요. 당연히 양음 양양에서 음선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아직도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긴 안무로 보면 5인선 공략은 여전히 유효다 볼 수 있고요. 한 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종목을 찾아주시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박자 종목 두산솔루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지난해 10월 두산에서 분할한 종목이죠. 그만큼 자생력이 있다는 말일 것 같은데 전기차 섹터에 숨은 진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이 회사는 두산그룹 중에서 진짜 알토라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인프로, 고아, 중공업, 건설이 있지만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의 구경제주고요.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전기차용 전지박, OLED 소재, 또 하나는 반도체형 동박. 우리가 딱 이렇게 이 회사에서 영위하는 사업 이름만 들어도 올쿨이 4차 산업혁명주거나 단반이 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이 회사가 가장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요즘 다 아시잖아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쿠케미탈, 삼성SDI,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크게 뽑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사실상 그동안 시중에 크게 노출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또 가격도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회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캐시카원은 반도체형 하이엔드 동박하고 또 5G 관련해서 매출이 전체 한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OLED도 전체 매출 비중이 한 2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OLED TV 이런 데 적용하고 있다. 이게 현재의 캐시카원이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성장성이 중요한데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바로 전기차용 전지박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 자동차 수요가 2025년까지 약 한 34% 매년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는 유럽에서 전지박 분야에서 우월적 시장 주의를 확보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에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 될 것이고요. 또 2단계로서 한 15,000톤의 추가 증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이미 1단계 투자한 그런 설비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서 매출이 가시화가 예상된다. 이런 모험틈을 갖추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1년이 안 됐으니까 돌도 안 지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강력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성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또 뭐가 될까요? 예, 무엇보다도 아까 성장성 말씀드린 게 바로 유럽에서 우월적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전지박 분야에서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실적이 중요할 텐데요. 아까 제가 현재 실적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년 10월 1일에 대한 두서한 스페셜하고 인적 분할이 돼서 4분기 실적밖에 없긴 합니다만 매출이 한 700억 정도에 무려 영업이익이 102억 정도로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특히 금리는 훨씬 더 좋아져요. 매출이 3,340억 회사에서 발표한 가이던스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425억으로 해서 아주 실적의 대폭 호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제가 지금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지박 분야에서 2020년 올해가 처음 매출의 가시가 되는데 208억. 그다음에 3년 후 2023년에는 3,920억. 그다음에 또 2025년에는 6,400억으로서 매년 한 100% 가까이 급성량이 기대가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꿈을 먹고 즉 꿈의 기획을 상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는 상당히 전두가 양양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솔루스에 대한 실적까지 따져봤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체크 도와주시죠. 시청자 분들께서 이 두산솔루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이거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물량이 나왔어요. 또 외국인도 일부 물량이 나오고 나오면서 야, 이거 뭐 외국인 기관들 양 매도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나는 근데 저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미 보게 되면 축구가 반에 오른 종목들은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실은 그런 구간이 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물량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참 마감은 안 됐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현재까지 한 만여주 정도 매수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기 때문에 수급 문제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담 없는 수급 확인해봤고요. 이제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단으로 얼마 보시는지, 그리고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3척 점자도 아는 계단식 상승 파도입니다. 이미 이렇게 상승하고 또 한 번 오르고 이게 주가라는 것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가는 것들이 굉장히 쎄 종목들이거든요. 이 또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21선은 훼손하지 않고 계단식 상승파인데 또 한 번 5일하고 21선 변국점에 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들은 여기서 쉽게 끝나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2만 8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하는 것은 부담이 없고 바로 정보점이 3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만 450원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한 번 예의 갖춰서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는 3만 500원 정도 여기서 벌 수 있고 저는 이런 종목은 좀 길게 지금 대세 상승장에서 성장주의 논리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주의의 모든 섹터를 아우르는 그런 회사로 봤을 때는 좀 롱툼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봉을 보면 역시 널널리게 남아있죠. 따라서 일단 목표가 쇼트업 단기로서는 한 3만 5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고 길게 본다면 한 3만 3천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단 손절은 2만 5천 원 하이시하는 그런 전략을 도움드리고 싶네요. 정말 네박자가 딱 들어맞는 종목 이야기였습니다. 목표가 3만 5천 원 같은 경우에 설정을 해주셨고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손절 가격 2만 5천 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녁에 일요일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이제 일요일에 10시에 했고 이번 주는 저녁 8시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이제 RTO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RTO전은 사실 저희도 아주 관심이 높고 포트롯 페넷에서 아주 순갑북에 다이렉트 한 50% 올랐거든요. 이제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보게 되면 또 휴대폰 관련지 올랐죠. 2차 전지 올랐죠. 5G 올랐죠. 그럼 저는 다음 주는 바이오 섹터가 유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RTO전을 찾기는 어렵겠죠. 그럼 RTO전처럼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타이틀을 제2의 RTO전을 잡아라 이런 타이틀로 일요일 저녁 8시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을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월 들어서 큰 수익 못 보신 분들은 제2의 RTO전 잡으셔서 수익 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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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